충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은 우리 원룸 3층이고 공간이 아주 넓은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자체로만 해도 크게 보이고 저기 옷장으로 보입니다. 뒤쪽에 베란드 공간에서 어떤 밝은 그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룸입니다. 로데오 브레스 상격초등학교 쪽에 가까운 우리 원룸 230입니다. 감사합니다.